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또 하루가 지났네요 34장 입니다 파일과 파일 시스템 이제 종반부로 다가가구요 오늘 장에 나오는 애들도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말씀드리면 체크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파일 시스템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윈도우즈를 쓰시거나 뭐 안드로이드 쓰거나 뭐 ios를 쓰시거나 다 쓰시기 때문에 이 파일 시스템 폴더 아시죠 폴더나 디렉토리 같은 말인데 이렇게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들에 대한 거에요 그래서 뭐 윈도우즈에서는 ntfs 를 쓰고 또 뭐 예전에 도스 시절에는 fat 를 쓰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떤거 쓰죠 안드로이드 에서도 ntfs 을 쓰나요 그렇지 않죠 걔네는 다른 방식이 있는데 자 거기까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보는 거에요 파일 시스템 이라는 것은 파일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 요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파일 시스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파일 생성 변경 제거를 하게 되겠구요 어 파일에 대한 여러가지 접근 제어 방식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정보의 손실이나 파괴를 방지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정보로 암호하고 해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대요 기억하고 계시구요 어 종종 출제되는 애들입니다 파일 디스크립터 라고 해서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이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제어 블럭이 있듯이 얘도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를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일이 액세스되는 동안에 운영체제가 관리 목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보를 모아 놓은 자료구조고 파일 제어 블럭 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fcb 라고도 하고 파일 시스템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직접 참조 불가능하다는 거 요게 이제 좀 어 객관식으로 나올 때 다르게 이야기해서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보기 중에 아주 자주 나오는 앱니다 아 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관리에요 아셨죠 그것만 아세요 사용자는 직접 참조나 수정 변경 불가합니다 수정 변경이 같은 건가 자 일반적으로 보조격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가 파일이 개방될 때 개방이라는 게 열리는 거죠 주격 장치로 옮겨지면서 시스템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갖는데요 자 뭐 어렵게 출제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격 장치의 유형 어떤 형태냐 뭐 ssd냐 하드디스크냐 그 다음에 파일 아이디 번호 디스크 내 주소 접근제어 정보 파일 구조 파일 크기 파일 사용 횟수 생성일 삭제일 최종 수정일 이렇게 되는데 어 이거는 이제 문 나중에 문제 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어 바로 뒤에는 문제는 없는데 얘도 가끔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뭐 두목넷에 오시면 문제은행 시스템에서 파일 디스크립트 검색하시면 이거 관련된 문제를 쭉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바로 뒤에 없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글자를 하나 바꿔서 어 생성일이 아니라 종료일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종종 출제되는 앱입니다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 종종이라 그러면 또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제 가끔이라고 얘기해야지 2년에 한번 두번 이 정도 출제되는 정도입니다 자 파일 구조가 나와요 그럼 파일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순차 파일이라는 애가 있고요 얘는 우리 뭐야 자기 테이프에 저장하는 것처럼 레코드의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어 당연히 저장 밀도는 높아지겠죠 그런데 어때요 수정이나 뭐 갱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저장 매체 효율은 굉장히 높은 높고 다음 레코드에 대해서 접근이 빠른데 어 검색 효율이 낮아요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쭉 검색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파일을 만약에 수정했을 때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순서를 다 정렬 다시 정렬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직접 파일이에요 직접은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직접 기억장체 물리적 주소를 통해서 직접 레코드에 빡빡 빡 가는 거 우리 뭐 cd 생각하면 됩니다 카세트 테이프 cd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해싱 등의 사상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 db에서 봤죠 다 연결돼요 레코드의 키에 의한 주소 계산을 통해서 레코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대요 정의에 대한 거 좀 기억하시고요 얘는 자기 디스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색인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순차 파일과 직접 파일을 혼합한 형태인데 여기서 나오는 인덱스라는 거 우리 db에서도 보셨죠 어떤 거예요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하드디스크 음 제가 ssd 는 어떻게 저장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0번째 트랙에 0번째 트랙이 보통 부트 트랙이 되고 그 다음에 1번째 트랙에 여기에 파일 얼러케이션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파일을 딱 찾는다 그러면 이 트랙에 가서 그 정보를 찾아서 야 얘가 이쯤에 있어 라는 걸 정보를 찾아서 가게 되는데 바로 얘가 색인 순차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레코드가 레코드 키 값에 따라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자기 디스크 많이 사용되고 순차 랜덤 처리가 모두 가능하대요 파일 내용을 변경할 때 전체 내용을 복사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에 포맷 해보신 분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 포맷이 있고 빠른 포맷이 있죠 바로 빠른 포맷이 인덱스 영역을 삭제하는 거에요 인덱스 영역을 삭제하면 이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결국은 우리가 열어보면 모든 게 지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디스크에는 그 데이터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전체 삭제를 하게 되면 바로 좀 아까 말씀드린 인덱스와 전체 자료 파일까지 모두 다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레코드 추가 삭제가 간편해요 어디다 넣든 인덱스에 표시만 해주면 되거든 색인 저장 공간과 별도의 요구 자주 출제됩니다 오버플로우 저장 공간이 요구가 된대요 색인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 만약에 얘네가 넘쳤을 경우에 얘네를 처리하기 위한 오버플로우 처리 공간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 색인 처리 시간이 별도로 필요해서 파일 처리 속도가 느리다 근데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기술 발전에 의해서 굉장히 빨라졌다 끝까지 얘기해 드리면 안됩니다 그치? 왜냐하면 문제는 문제니까 현실적인 걸 얘기해 주면 안돼 그래서 색인 순차 파일의 구성에는 기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또 자주 출제됩니다 색인 영역에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 세 가지 트랙 실린더 마스터 색인 영역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는 실제로 인덱스가 저장이 되는 거고 트랙 어떤 트랙에 몇 번째 실린더에 정확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색인 영역까지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오버플로우 영역은 블록 내 레코드가 모두 사용돼 가지고 더 이상 추가 입력 가스 없을 때 연결시켜서 블록을 할당 받는 공간이 넘쳤을 때 처리하는 거 자주 출제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출제된 애가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많이 출제된 애가 얘구요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개이기 때문에 종종 출제됩니다 자 쉬워 그지 문제 내기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구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폴더 1단계 디렉토리 구조는 가장 간단하고 모든 파일들이 유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같은 디렉토리 내에서 관리된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즈나 다른 스마트폰 어플리... 뭐라 그러죠?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폴더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그 안에 또 폴더 만들 수 있죠? 걔는 1단계가 아니죠? 그치? 1단계는 딱 하나만 해요 그래서 한 동일한 폴더 안에 동일한 디렉토리 안에 동일한 파일이 있을 수 없어요 충돌나니까 마찬가지 폴더도 디렉토리도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한 저장장치 내외 한 단계 밖에 없기 때문에 C드라이브의 루트밖에 없는 거야 자 2단계는 파일 시스템의 중앙에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아래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가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다른 사용자와의 파일 공유가 대체적으로 어렵고 파일의 이름이 보통 사용자 이름이나 파일 이름 형태를 취함으로 파일의 이름이 길어지고 대체적으로 다른 사용자 파일 공유가 어렵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건 어떤 거죠? 바로 트리 구조죠 그래서 디렉토리 구조를 확장한 이미 트리로 하나의 루트 디렉토리와 C드라이브 루트와 다수의 종속 디렉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디렉토리 생성 삭제 등이 용이하고 대부분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위치라면 동일한 파일 이름이나 동일 디렉토리 이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다른 위치에 같은 위치에서는 안되고 아시죠? 자 비주기 비순환 디렉토리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공용이 허용될 수 있는 디렉토리 구조고 부 디렉토리의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디스크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 하나의 파일의 디렉토리가 여러 개의 경로를 이름을 가질 수가 있고 공유하고 있는 파일 제거 없이 떨어진 포인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댕글링 포인터가 생길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댕글링 포인터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요 일반 그래프형 디렉토리 구조는 사이클이 허용된대요 그래프니까 연결 다 되어 있으니까 불필요한 파일 제거를 위해서 참조 카운터가 필요한 디렉토리 구조다 그래서 그래프를 기억하시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웠던 되실 것 같고 탐색 알고리즘이 간단하고 원하는 파일로 접근이 쉬우며 파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레기 모음 가베지 컬렉션에 대한 참조 개수기가 필요하게 된대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해싱 딱 나왔네요 직접 파일 끝난 거예요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 중 가장 간단하대요 1단계 구조 끝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와 관리하는 게 아니죠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디렉토리 구조는 부 디렉토리 공동 사용이 가능하고 쭉 보니까 댕글링 나오네요 이게 뭐예요? 네 비순환 그래프 비주기 그래프 끝 색인 순차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순차 처리와 직접 처리 모두 가능하고 레코드 삭제 가능하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 레코드에 접근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랜덤 편성보다 느리고 맞죠?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과 오버플로우 처리를 위한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오버플로우 공간 필요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보시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다섯 개밖에 넓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시거나 두목넷의 문제은행을 검색해서 좀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